망치로 수리해 잠깐 어 일단 저 집에 들어가서 아이템 놓고 나올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10분 남았어 22시 10분 남았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할거 역할 하나씩 말해보세요 지금 해야될 것들 다 총 그래 총알 줘 총알 룬니 총알 만들어야 돼 야 누가 질감았어 방금 아 DMZ 핵불 왜 안박아놨어 아 DMZ 핵불 왜 안박아놨어 누가 지뢰 설치해놓고 거기다 원래 표시해야되는데 표시 안했어 아냐아냐 표시해놨는데 어 22시다 시작됐다 핵불 다 사라졌지 핵불 하나도 없어요 저기 아 미치겠네 저 아이템 다 떨어졌네 저기 자 지금 나가서 먹으면 돼 룬스님 일단 다녀오시고 룬스님 빨리 다녀오시고 지원갑니다 개운다 어 총알은 어디있어 총알 총알 지금 워크벤치에서 만들고 있어 이제 나오는데 아 미치겠네 야야야야야 문 열고 나가면 어떡해 저 가방 가지러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가방 가지러 못 가요 야 문 여지마 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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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좀 가지러 못 가요 그냥 그냥 여기 안에서 막아 세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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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마지막 세븐 데이즈 됐습니다 마지막 세븐 데이즈 이날 웨이브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이 게임 이름 세븐 데이즈 투 다잉입니다 와 죽었네 와 거기 뭐 있는데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아이템 싸 제 무기하고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서 왼쪽 죽은건 어쩔수 없고 그냥 안에서 막고 그리고 룬님은 할수있어 룬님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요 룬님 총알 좀 주세요 총알 위에 만들어놨어 위에 워크벤치에 워크벤치에 룬님 로스 잠깐만 상자처럼 저희 바이크 타고 탁자처럼 생긴거 그럼 몸 열게 갑니다 여기 여기 아 이건가요 이거 맞죠 밑에 있는거 저 점프죠 저 점프죠 이거요 여기 여기 짠 짠 짠 짠 짠 짠 작업대요 아 너 너무 무섭게 생겼다 아 오른쪽에 있구나 이게 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잠깐 들어갔다올게요 아직 다 못주웠어요 아직 룬님 야가치같애 잠깐만 총알이 왜 6발밖에 없어 아 계속 생산대요 자 로스님 템 템 먹으러 나가는거야 지금 1분은 먹고왔어요 1분은 아 1분 드시고 오셨어요 네 일단 샷건 찍어야겠다 와 와 나 없는줄 알았네 저거 스플렛터건은 뭐에요 스킬 스플렛터건 아니 형 뭐하는거야 두카라 새끼야 샷건 종료있는거 아 그거야 머리 터지는 왕렬 개웃기네 나 됐다 좋아좋아좋아 스프렛터 스플렛터 그거 다찍으면 상탄만 그 총알 맞아서 머리 터져요 아 파밍 안되나 아 머리 터져가지고 머리 터져가지고 파밍이 안 돼 어 파밍 되는데 머리 터져도 와 예를들은 체력도 안다나 동네 갈에서 될거에요 집안에 있는거 다 부숴야 겠다 이거 내 컴퓨터 터질라 그래 컴퓨터가 지금 과부하네 좀미들까지 있어가지고 그런가 자 여러분들 집의 상황을 잘 봐주시구요 내 컴퓨터 터진다 아 내 어 야 우리 까지 너무 세게 박아 세게 박아놨나봐 어 붐어다 붐어 아 이게 다 아프리카 때문이야 우가우가 나무나 그거 끊지 않는거 아니야 눈 마주 먹었자면 때려야지 죽였는데 형 간이라는 병 좀 고쳐 아냐아냐아냐 어 누가 또 문을 여니 지금 제가 드나들고 있어요 총알 갖고 와야겠다 나 렉전다 지금 나 전 나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좀비가 많아요 아가씨 좀비 간호사니 간호사니 이상하게 샷건이 더이상 총알이 안나오는데 제작이 안되는거 같으니까 누가 한번 미의 작업대 좀 한번 봐주시구요 몇발 안내왔어 종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종이가 없어서 몇발 못만들었다고 나무를 가지고 종이로 안되나 안돼 안돼 그래 그럼 어쩔수없어 지금 이게 다야 이거 6시까지만 버티면 돼? 예 그전에 아마 웨이브가 끝날거에요 충분히 막을수 있겠는데 2시쯤 되면 웨이브 끝난거야 이정도 막을만하네 지금 뭐 초반에 좀 우리가 방벽을 좀 튼튼하게 해놔가지고 튼튼해서 내 컴퓨터도 터지겠어 좀비만 터지는게 아니라 그리고 전 실시간 더 받고 있는데 지금 오우 오우 개무서워 난 실시간으로 부숴야겠다 됐다 어우 진짜 무섭다 야 좀비들 엄청많이 가시 찔려도 다 죽는구나 예 그래서 가시 망했다 와아 이거 봐 이게 다 좀비였어 와 가시 없었으면 진짜 게임 개재미쳤겠다 하하하하 재밌는게 아니라 하하하하 7일마다 한 번씩 짓맞으러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 이 자식아 죽어 하하하하 와아 오우 막 부모가 막 쏜다 야 막 난리났다 난리났어 어 뛴다 막 미친듯이 뛴다 막 총알 다 썼다 이 자식아 임마 오우 부모 좀비 개많이 왔어 개명이나 왔어 어? 들어왔다고? 좀비가 들어왔다고요? 어디로 어떻게 해 와아 총알 엄청많이 준다 부모 좀비 아 그래요? 아니 잠깐만 좀비가 들어왔다고 안해요? 네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잡았어요 어떻게 들어왔다 벽 비비고 들어왔나? 네 아마 레그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야 이거 지금 외벽 치는 사람 뭐야 이거? 네? 내부에다가 외벽 치네 누가 내부에다가 벽을 친다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있었어 이거 아 콩쿠르트 벽 잠깐만 잠깐만 뭐 이렇게 벌레같은거 온다 벌레마리 위에 벌 개 많은데? 꼴이다 너 죽이면 꼴 나와 꼴 나온다고? 안되겠다 지금 이제 이거 써야겠다 미안해 오지마 미스터님 네? 집안에 있는 가시 좀 뿌려줘 야 이거 야간투신형 이거 쓰레기네 이거 밤에 써도 멜로네 이거 제사 반번만 하자 얘들아 왜왜왜 내 컴퓨터 터질 것 같아 형 우린 버틸 수 있어 아니 목을 잡았습니다 그래 형 컴퓨터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아프리카가 어떻게 됐었어 그럴까요 아마 난 지금 뭐 전혀 이상 없는데 내가 서버니까 다녀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막 잠깐 대접 한번 할게요 상거로 대접하면 좀비 리젠됩니다 지금 저기 모든 좀비가 리젠됩니다 아 미친 빨리 빨리 갔다와 빨리 갔다와 지금 저기 모든 좀비가 다 되살아날거에요 다시 칼들어 와 여기있는 애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야? 누워있었던 애들이 그 좀비들이 조금 멀리서 다시 뛰어올고 멀리서 다시 뛰어와 미치겠네 이거 근데 안 뛰어올수도 있어 안 뛰어올수도 있고 다 뛰어올수도 있고 자 다시 왔습니다 자 룬님 제접하셨구요 어 개소리 개소리 납니다 개소리 자 빨리빨리 다들 들어오세요 지금 좀비를 막을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 여권자 열심히 부시는 분 누구에요 룬님? 네 뭐하세요 집안에 있는거 부셔야됨 어차피 왜? 집안에 그 밖에 방벽 둘러놨기 때문에 미리 필요가 없는거 아 그 텍스처를 줄이려고 부시는거야?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컴퓨터를 한대 사 그냥 원래 저 집안에 있는게 저 외벽치기 전에 건설했던거거든요 아 이게 무슨얘지 알았다 이게 원래 외벽이었다고 근데 확장공사했단 얘기지? 어 그렇지 어제 불가 어제 불가 하루전에 나 왜 그거지? 하트에 화살표지? 하트에 그거 뭐지? 이거 뭐지? 그거 추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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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붕대가무세요 그거 추려야 했다고 지금? 이거 여기 찔린거 아니야 조심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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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3일인데 지금? 아 어차피 새벽에 어 맞네 맞네 좀비들이 안와 이러다가 아침에 뛰어올 수도 있어 응 맞아요 아침에 낮에 올 때도 있어요 더 무섭다 새벽에 져주네 하트 계속 와서 밥까지 못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야 우리 도대체 가실이 얼마나 박아 와 야 얼마나 박아놓은거야 우리 밑에 혜자 뭐야 혜자 그거 매워요 좀 어 조심해라 마모나 여기 함정있으니까 우리 집 주위에 함정있다고? 꽃에 함정있어 아 진짜 내가 볼 때는 이거 만드는 사람 딱 한 명만 둬 어? 그것 때문에 죽는거야 그것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저희 다 죽었어요 저 그거 한 명이 만든거에요 네 한 명이 만든거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섭장님이 아 섭장님 룬님께서 이런거 얼마나 답답했어 말도 못하고 내가 말해줄게 형 나잇값좀 해 최고지 이게 최고였지 나잇값좀 하라고 응 내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 아니다 형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미안해 나잇값 한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 못했네 이게 다 나잇값 한거야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 진짜 오지게 만들어놨네 오지게 진짜로 어 철거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그 비세라 아닙니까 비세라 이거 비세라 비세라 청소게임인데 청소게임 세븐 비세라 노래소리 좀 무섭다 세븐크랩 세븐 비세라 세븐크랩 세븐크랩부터 비세라 일단 네 명이서 다 하고있네 지금 어 그렇지 근데 아직 한참 남았어 다리리니 예 뭐하세요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아 다리리니 부수고 있어 지금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부수고 안 부수고 있는 사람은 로스트님이었구나 어 아직 접속도 못했어요 아 아예 꺼져가지고 어 나 도끼 내고 다 된다 누가 이렇게 모내기를 해놨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내기 어 로스트님 접속 접속하려 도끼 한자루만 만져줄래요 아 아 나 왜 진짜 카드라도 죽냐 다 부숴다 후후 소속과 동시에 죽는데 혜자어쌉니다 혜자 아이 미친 이거 어떡하지 아 잠깐만 이것도 누가 만들 뭐야 이거 이것도 부서 형 뭐 이것도 부서야돼 혜자 이거 혜자야 이거 혜자라 그래 이걸 땅 파여있는거 땅 파여있는거 어 어 그거 부숴야돼 와 시작과 동시에 사망으로 시작하네 그게 어 그렇게 생긴 땅굴이 우리집 앞에 세줄이 더있다 네줄 다섯줄이 더있었어 이건 왜 만든거야 좀비들이 땅에 파고 들어가면 거기 찔려서 못올라오잖아 아 함정이지 함정 근데 거기서 죽인 좀비보다 빠져버린 사람이 더 많다는게 암정 아 이거 만들어서 우리가 더 많이 죽었다고 그렇죠 레벨업했다는게 레벨업하는 게임이였어? 네 레벨이 있어요 이거 레벨업하는 게임이였어? 탭 누르셔서 학사물끼 있는 스틸이 밖에 아 스틸이 여기 있구나 아 잠깐만요 템 눌러서 뭐라고요? 학사물끼 아냐 야 N 누르면 돼 N N N이요? N 뭐 누르는게 좋습니까? N 아 그 스킬요? 네 비가 끌리는 그림에 난 뭐 런이지 그럼 저기서 바이 누르면 돼 바이 바이? 아 그냥 여기는 도끼 들고 가면 되겠네요 확실히 만들어졌어요 거의 없다 저기서 이제 노동찍으시는 분들은 이제 노동찍으시는거고 내 가방 내 가방 어디 떨어져있지? 신상 동기로 여기서 디셀하네 어? 내 가방은 왜 가시 안에 있지? 좀비들은 안와 근데 세븐 저기 세븐데이즈인데 코딩가에 다 리젠 돼있을거야 지금 네 아마 낮에 몰려올거 같아 지금 분위기가 아니면 안올수도 있어 이렇게 돼서 진짜 안올수도 있어 저번에 한번 안썼어 이렇게 한번 맞고 한번 외부 다 맞고 리셋하니까 안썼어 세븐데이즈까지 이거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아크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딱 깔끔하게 좀비가 개 많이 들어올 걸 예상했었는데 딱 그 정도 들어와 딱 그 정도 들어와 딱 자 잠깐만 원래 이게 가시가 없었으면 진짜 죽음 맛인데 지옥이 뭔지 아니면 우리 맨 처음부터 하는거 없대 그냥 이집벌이고 그럼 차라리 서버를 새로 파는게 나을텐데요 저희들 스킬이 지금 높아가지고 다들 그러면 개 혐의일거 같은데 그치 아이 처음에 루님하고 둘이서 고생했던데 형하면 진짜 나도 나도 죽고 사실 방송은 그게 재미있거든 좀 죽어야돼 그러면 제가 이집을 얻기 전까지 세번 아니 여보세요 중요한 말을 들으셔야지 나말고 다른사람이 아니지 아니지 내가 죽으면 안되지 내가 죽으면 못찍지 나는 니가 죽는걸 찍어야지 죽는걸 찍잖아 바로 채널 돌아가 아니야 죽는것도 여러번 죽으면 돼 그러면 영원히 안와 영원히 시청자 떠나 약간 그런 느낌이다 우리집 부수는거 같다 마지막 날에 이제 게임 접는 느낌 같애 집 부수는거 같애 어 다 부숴다 후 됐다 서졌네 됐다 근데 생각보다 적게 왔다 오늘은 그러니까요 원래 저거 4줄이면 다 밀리고 남았어야 했는데 다 안 밀렸네요 그래요? 원래 다 밀리는데 저거 응 맞아 다 밀렸는데 철창 앞에까지 애들 오는데 그게 많았어요 궁금하다 왜이렇게 조그맣지 저번에 마모님이 룬님 불렀을 때 그때 진짜 많이 왔어요 응 그때 진짜 지옥이었는데 그때 웨이브 세번인가 왔던거 같은데 그때 제가 없을때 아니였어요 맞아 또 마침 또 내가 볼때는 내가 딱 끄잖아 별로 안왔다고 그 다음에 올거 같애 어? 좀비 왔는데? 왔어요? 몇마리? 한두마리씩 오는데?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야 누가 여기 총 좀 쏴봐 나 총알이 없어 총알이 있는 사람 없을걸? 아무도 없을게 어우 다리를 있네 누가 쏘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만 쏘세요 한번만 한번만 쏘요 어그로 어그로용으로 어 총알없다 아 종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내구도 몇이야 이게? 어 6천 어 이거 때리더만 좀 까이네 종이는 못만드나? 종이는 이제 뭐 채같은거 스크랩해야되요 근데 그건 손해고 종이는 나무로 만드는거 아니야? 못만드려요 제작에 제작 존재하잖아요 예 그건 다 안나왔구나 다 아침에 다 끝났다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는 끝났어 오늘 좀 좀 쉽다 오늘 좀 애들이 오늘 좀 애들이 많이 안왔어 방송은 오르네 애들이 뭐 방송만 하면 이래 야 평소에 그렇게 미친듯이 오던 애들이 왜이러네 오늘 방송을 안해 원래 지상파든 뭐든 항상 그러잖아 뭐 놀러갈려고 그러면 비오고 내가 촬영할려고 그러면 이제 또 안와 진짜 가는날 장날이야 ㅋㅋㅋㅋㅋ 됐어 평탄 완료 오늘 재밌는거 많이 했네 난 됐어 오늘 딱 이정도면 충분해 생각보다 뭐 재밌는거 많이 했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뭐 다음에 더 이어서 한번 가죠 어 그때도 뭐 업데이트 많이 냈을테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에 편집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자 좋아요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구요 생존 게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